세만금 세계잼버리 주최 측이 1천억 원대의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보다 조직위원회 운영에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야영장 조성에는 120억에 불과했고 전체 예산의 74%에 달하는 869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중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등 공무원들이 젠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수십 건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젠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젠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젠버리와 관련된 해외 출장은 전북도와 부안군 여성가족부 등에서 총 90건 이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